안녕하십니까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저는 위의와의 리더 17살 이의웅입니다 저는 학창시열내내 반장을 놓친 적 없고 정의학생 회장을 맡아와 리더십은 자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첫째, 이 살인미술 이 미술을 여러분께 무제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술을 보고 발짝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비타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둘째, 이 신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뛰고 내 피 땀 눈물을 다해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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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하겠습니다 셋째, 여러분을 위해 직접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드릴 테니 여러분도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 이 의용을 꼭 뽑아주세요 지금 바로 클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